그래서... 그래서 미끄러웠던 거라고 모래시계라는 오브제를 저희가 만든 거였는데 그 모래시계가 이제 무대에서 깨진 거예요 그 모래시계 안에 있던 모래들이 무대 쫙 퍼지면서 엄청 미끄러워진 거예요 어쩐지 너무 미끄럽더라 모래시계 때문이었구나 나의 삐끗했어 나는 아... 아... 언니 이거 못했어? 못했어 다 맞춰놓은 게 있는데 그걸 못 한 거죠 다 완벽하게 웃지마 얼마...